저는 일단 멘탈이 좋아서 긴장되는 상황에도 자신의 공을 던질 수 있고 긍정적인 마인드가 좋아서 긍정적으로 생각하면서 야구하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. 김태형 투수 같은 경우는 특별히 약점이 없는 것 같고 이미 완성이 되어 있는 투수 같습니다. 구속, 제구, 게임 운영, 수비 이런 부분에서 다 뛰어난 선수인 것 같습니다. 안녕하십니까? 저는 투수 김태형이고 저는 어떤 상황에든 자신 있게 던질 수 있는 피처입니다. 슬라이더가 제일 자신 있고요. 저는 일단 슬라이더가 제일 자신 있고요. 불리한 카운터에도 슬라이더로 카운터 잡을 수 있는 정도로 자신 있습니다. 어떤 슬라이더가 제일 자신 있어요? 일단 처음 올라가서 떨리기보다는 좀 설레서 했는데 좀 마음이 앞서서 살짝 급한 것도 있었지만 던지다가 조금씩 잡혀서 나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. 저 처음에 원래 1이닝 던진다 해서 던지는 거 기다리고 있었는데 생각보다 점수 차가 별로 안 나가지고 호민이가 1에 더 간다 해서 다음 이닝 올라가겠다 준비하고 있었는데 다음 이닝에 갑자기 타자들이 점수를 많이 내가지고 홀드게임으로 안 던질 수 있었는데 1점 못 내가지고 던질 수 있어가지고 올라가게 됐습니다. 저는 한 번이라도 더 던지고 싶어서 좋았습니다. 일단 1군에서 계속 꾸준하게 잘하고 가서 신인상 먼저 받고 싶고 평균자식점상이랑 다승상도 받아보고 싶습니다. 국가대표 달고 그 팀의 에이스가 되고 싶습니다. 저 현우 정현 현우 일단 공도 잘 던지고 경기 운영도 좋고 다 좋기 때문에 현우를 이긴다면 저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. 현우 잘하는 것도 많이 받기 때문에 더 잘 아는 것 같습니다. 이제 곧 프로도 지명 받고 돈도 벌면서 팁이 많이 나올 텐데 더 잘해가지고 1군에서 자주 모습 비추면서 효도하겠습니다. 사랑합니다.